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42절부터 47절까지 저희들 한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강진무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가 가족이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가 가족이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려고 하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족과 남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가족과 남, stranger, acquaintance 상관없이 가족이 아닌 다른 남과 가족의 차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혈육의 가족이 있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내치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만 뭐 행판치고 다닌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집에서 내치지 않으신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뛰어나거나 뭐가 더 잘났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그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남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컨디션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신경 끄고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가족들끼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경험되어질 수 있고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이잖아요. 남과 가족의 차이. 저를 부르실 때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지 마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형제이고 여러분은 저의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형제로 저를 대해주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때 저를 형제로 대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호칭이나 다른 것들로 혹은 남으로 저를 대해주시면 제가 남을 대하듯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남과 가족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중에 쉽게 망각하거나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 2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식, 지각으로 어떻게 거대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fully understand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셋이 하나라는 것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것인데 이건 사람의 말로 설명을 드려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셋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인간의 지각으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하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벽한 관계 안에서 하나 되는 완벽한 친밀함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하나시다. 그러나 그 하나가 셋과 세 명의 세 분의 다른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하고 완전한 관계 가운데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분의 관계적인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설명을 드려도 그렇게 틀림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옆에 앉아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고 혹시나 교회 바깥에서 있는 unchurched people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생겼든 내 기회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신묘막직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을 얻는 방법이 물건을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인터랙션에서 온다는 것에 얼만큼 동의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비스 크루스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이 겪는 고난이나 어떤 환경이나 모험이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주인공이 그토록 원하는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묘사하기 위한 배경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외로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이 외로움 때문에 잠시나마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로 잊으려고 하고 약으로 잊으려고 하고 사람으로 잊으려고 해봐도 사람의 가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찾아오는 외로움 가운데 눈을 뜨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결혼을 했건 자녀가 있건 손자가 있건 상관없이 아침마다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함께 눈을 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아들이 종종 물어봐요. 아빠,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제가 아는 한 가장 비싼 차를 얘기해줍니다. 벤틀리. 제일 비싼 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벤틀리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집도 아주 좋은 집에 사시고 옷도 여러가지 좋은 명품 옷을 입으시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진짜 부족한 게 없겠네.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고 거의 집을 타고 다니는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아, 정말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게 살아가고 있겠다. 라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의 잠정적인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 친구를 혹은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무야, 의사가 나한테 그러는데 두 달 남았대.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으세요? 평소에 그렇게 삐까뻑적한 것으로 자신을 취장하고 두르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잠시 동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로 자신 스스로를 키우려고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혹시나 그런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혹시 질투가 나십니까? 그분이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두 달밖에 못 산대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면 어떤 답을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교회에 그 프라이드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 리더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에이지에 걸려서 두 주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같이 일했던, 같이 소리를 높였던, 같이 열심히 구호를 외쳤던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제 두 주 후면 죽는데 여러분 절도 좀 좋아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그렇게 같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것 같은 그 사람들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을 것만 같이 느껴졌던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죄송하지만 나는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기 있는 교회에 가보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분을 안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먼저 가슴을 찌르들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현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벤트리를 타고 다니든 명표백을 두르고 다니든 엄청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든 사는 옮기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왜 사람이 외로운가요? 왜 외로운지 아시죠?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올해로 결혼이 15년차 됐는데 제 아내를 이해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페어하게 저도 제 아내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불필요한 기대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 사회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분을 바라봅시다. 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비싼 사람은 아마 저희 부모님일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속속들이 그리고 꼼꼼 숨겨둔 그 어둠과 아픔과 슬픔은 제가 자원해서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아픔과 무게와 상처를 지고 어떨 때는 흐뭇게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찌할 바 몰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이해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음소리까지도 내 무너진 모습까지도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대신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그 도움을 외칠 때 그 도움을 외칠 때 어떤 소망의 답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때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받으세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건 우리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인데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저도 박수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아까 드렸던 질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 자신과 이 사랑을 묻는 사람에게 어떠한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회원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스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보급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표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이해하고 증명하고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주저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셨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예루살렘에 혹시 성지술로 달려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캐톨릭교에 잘하는 게 있어요. 어딜 가든지 캐톨릭교에 기념물을 잘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비아돌로러사를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그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겪으신 갈보리산까지 예수님이 쓰러진 곳마다 뭔가를 만들어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곳마다 뭔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곳이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만지고 우리는 알죠. 그건 그냥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그 상징 속에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고 가셨을까? 육신의 한계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때까지 지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아리만의 사람 요셉이 대신 지고 갈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나?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또 지고 또다시 어깨에 매고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어떤 소망을 보셨길래 누구를 보셨길래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한계에 직면하셔서 십자가를 떨어뜨릴 그때 다시 손을 뻗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지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전을 십자가의 대속사역이라는 구속이라는 그 비전을 이루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야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얻으셨냐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얻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아도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예수님을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도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심으시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보좌우편에 앉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의 몸이오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어딜까요? 가장 충격적인 구절들이 아마 44절과 45절일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남한테는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는 20세기 초반부터 전 인류를 엄청난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던 한 필러소피가 있어요. 공산주의라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공산주의 창시자였던 칼 마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계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개신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추론인데 그분이 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딱 보는데 이거는 유토피아 같은 거죠.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대요. 이거구나.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이거구나.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그 결과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왜요? 칼 마크스가 보지 못했던 게 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다른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던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이끌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칼 마크스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능력 대신에 총과 칼을 들이댄 거죠. 이 구절은 단순히 어떤 상징이겠지 초대 교회니까 한 거겠지 그렇던 구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셀 리더분도 앉아계시고 멤버십들도 앉아계신데 셀 리더 성도님 집에 한 성도님이 저녁마다 찾아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마다 식구들이랑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항상 같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도록 초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녁 먹으려면 베리 또 울려 그분인 거예요. 그분 집사님이 딱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 형제님이시니까 우리 자매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절로 아이고 라는 탄성이 나올까요?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믿음의 소유자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와 달랐나요? 그들이 받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가 다른 가르침인가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성령님은 우리와 다른 성령님이셨어요? 아마도 그들은 알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배웠지만 잊어버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개인의 구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삶의 새로운 목적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시고 소망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진실로 그러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용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되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의 성도들은 알았고 우리는 지금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신 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다시 찾으셨던 것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다시 찾으셨던 것은 어떤 그리스도 교를 믿는 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이분을 내가 영원히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가장 먼저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천국 가시면 옆에 계신 분을 영원히 볼 거예요. 기쁨과 설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탄식과 이 사람을 영원히 봐야 된다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께서 저를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역에도 솔직히 저는 가론 유다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론 유다보다 훨씬 많이 저는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훨씬 많이 하나님을 불순종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내치시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 남이 아니라 단지 동역자가 아니라 단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영원히 보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불량에 따라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이 내 소유를 팔아서 내 필요를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이 어떤 외압이나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아니면 비즈니스로 기벤테이크가 아니라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친형제가 다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듯 그러한 자발적이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서로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이 화목은 단지 피 터지고 있던 상황에서 휴전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아버지로 동욕자로 친구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부부로 이러한 놀라운 친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화목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지 상징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해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을 얻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상대 명령이 뭔지 아시죠 마태봉 28장 19 그 지상대 명령을 살펴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지상대 명령의 말씀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떤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계신 어느 누구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어느 누구도 컴버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제자를 만들으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할게요 내가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저만 안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지상 대명령은 우리가 이루기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명령을 도대체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멋있게 약속해 주셔 볼 줄 하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아니 불가능한 명령을 주셔놓고 함께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엄청난 딜레마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최근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는지를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에 깨달았어요 첫 발작구 아마 제가 이 예시를 많이 들으신 저와 교제하시면 많이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이 새롭고 항상 마음이 벅차오르고 더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예시를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딸 얘기하고 있어요 제 딸 첫 자녀 제 딸이 한 달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이주를 있었는데 간호사가 와서 딸을 안아보겠느냐라고 그렇게 오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아도 되냐고 안아도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안으면 막 목이 부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딸이 3.8파운드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일찍 태어났더니 그만큼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도 괜찮다고 안아보라고 하는데 안았는데 손바닥에 들어와요 맞죠? 얼굴도 안 가려지는데 그때는 손바닥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딸이 쭈글쭈글하고 빨개가지고 너무 뼈밖에 없고 무슨 ET인데 ET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 딸을 제 손바닥에 그 딸이 제 손바닥에 이렇게 딱 랜딩을 하는 순간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과장입니다 과장이에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병원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 되시나요? 제가 딸을 손에 딱 다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무야 그게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내 마음이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외모랑 전혀 상관도 없고 가진 능력도 아무런 상관으로 그냥 발가벗겨서 정말 혼자서는 체온도 조절하지 못하는 이 생명체를 손에 담았는데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그래서 딸을 자녀를 갖기 전까지 저는 저의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다 알지 어버이날 선물 드리고 편지 써 드리고 생신 때 축하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정말 정말 효자인 것 같아 예전에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정말 효자인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제 안에서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런데 딸을 손에 담아보니까 와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를 깨닫게 된 거였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신 이유가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정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시에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과연 어떻게 현실이야 라고 거부를 딱 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을 여기서 딱 거부를 해버리면 거절해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아통하고 깨어진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셨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기회의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시니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신 거예요 멀리 도망쳐가는 양을 한번 쫓아가 보셨나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희 집에 강아지를 잠시 맡기고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개가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 있어서 없었는데 비 내리는 주일 저번 주가 2주 전에 비 내리는 주일에 제 아내가 거기서 온 거예요 우리 집 개도 아니니까 도망가버리고 아무리 불러도 주인만 뺑글뺑글 돌고 오지를 않아 그 마음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양이 도망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가 내 시간과 내 사랑과 열정을 다 부어서 나를 희생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본 채 만 채고 들은 채 만 채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 양이 거기서 죽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심정이 피 흘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심정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 나라에서만 1초에 5명씩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1초에 5명씩 이 나라에서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 생명을 몰라서 그 생명이 이 땅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그 생명과 액세스할 수 있는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의 몸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혈연과 지연과 세상의 모두 조건들을 다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47절에서 누가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고음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을 제발 교회의 수적인 부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뭐가 더 많아지죠?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말해요? 가족을 원해요 나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을 때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아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주님 저의 형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저는 당신을 영원히 볼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평안 가운데 그리고 어떤 각오로 당신이 어떠한 연약함을 나에게 보이든 당신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와 교제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면 그들의 입에서 어떤 탄성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듣게 되기를 내가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되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의 욕동 속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나아가시겠습니다